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걔네들이 TSMC를 버리고 인텔로 가고 거기에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주는 걸로 생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거를 몰랐을까? 거기 납품하는 업체들은 어차피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하이닉스나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라고 봐요. 이 수요가 저는 더 크게 늘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더 포지션이 네, 서병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항상 이 글로벌 또 경제라든지 산업 관련해서 이 사이트를 잘 나눠주고 계신데 정말 최근에 금융시장의 돌발 상황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때문에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쏟아낸 말을 보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수입을 할 때 관세 10%, 중국산에 60%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언을 하기로 했는데 작가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만 결국은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되셨을 때도 항상 제가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바뀌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했을 때도 미국 중심주의라든가 중국에 대한 공세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죠.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바뀌지 않는 게 뭐냐. 일단은 저는 중국 공세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권이 되든 바뀌지 않는 거고 이게 사실은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미국 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메이크인 USA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차별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과연 줄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되고 미국의 주요 산업하고도 연관되고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나 에너지 얘기들의 부족 얘기도 하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놓고 그러면 바뀌는 게 뭘까라고 보면 일단은 에너지 내에서 석탄이라든가 화석연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리겠죠. 아, 그쪽으로는요. 네, 그렇죠.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그거를 계속 키우는 건 맞는데 거기서 석탄과 화석연료 쪽이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석탄이라든가 이걸로 100% 갈 수 있냐. 그걸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다 충족할 거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눌렸던 그쪽이 간다.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하고 관세를 높이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건 이제 그분이 가지고는 엣지인 거고요. 그리고 동맹의 가치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앞에 변하지 않는 거하고 바뀌는 거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계속 육성을 하거나 확산하는 거는 안 바뀌겠죠.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차별적 성장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축소가 되겠죠. 미중 계약하고 이민자 단속하겠죠. 그러면은 거기로 인해서 인건비라는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오겠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로부터 값싼 물건 들어오는 것도 제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기존에 봤던 거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투자에서 지금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쪽에 대한 업스트림이나 전통 제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라든가 전력망 투자라든가 인공지능 투자가 줄어들 거냐. 얘네들의 경쟁 오위가 확대고 이게 바뀔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낙폭의 해소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이거는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되는데 또 안보는 또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하는 부분 그리고 값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건 전력 인프라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보통 석유나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만 집중했다는 지금 중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도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포인트는 8, 9할은 거의 이전보다 더 강화가 되거나 강조가 되는 거고 거기서 약간의 엣지의 변화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석유나 석탄 쪽 그리고 전통 제조업들이 조금 더 올라올 거다. 그리고 특히 전통 제조업이 올라오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일상으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전통 제조업들도 IT를 보강해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오히려 가속화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변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약간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최근에 약간 대만을 좀 공격하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고 방어비용 지불해야 된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다 뺏어갔다. 그리고 지금 TSMC한테 보조금 주는데 이것도 결국에 뺏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대도 있긴 있었지만 트럼프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고점에서 확 꺾였거든요. 인텔만 조금 플러스가 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주가 꺾인 거에 대한 핑계가 됐지만 그게 정말 크리티컬한 건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반도체라든가 AI 종목들이 쏠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조정을 받고 싶어하는 핑계가 했기도 했었고 울고 싶은데가 맘 때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쏠림이 역사적으로 과도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TSMC를 공격을 했더니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나 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럼 걔네들이 TSMC를 버리고 인텔로 가고 거기에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주는 걸로 생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반도체를 하는 거를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몇 년간 이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거를 몰랐을까? 이제 그분은 협상을 잘하시는 비즈니스맨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과 진실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니까 말 자체에 집중을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과연 바뀔 건가?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버블 시점과 실질적인 것들을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바뀌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인텔을 바이든 정부 때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사실은 생각보다 좀 덜 못됐잖아요. 지금쯤이면 파운더리를 막 오나노 나 갔어야 됐는데 못했잖아요. 더 퍼붓겠죠. 더 퍼붓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크론 정도면 되지 않겠어? 했는데 지금 HBM 같은 게 더 주각이 되면 마이크론한테 더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더 포지션이 약화될 수 있고 파운더리를 완성이 되는 속도를 하기 위해서 인텔한테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럼 인텔이 완성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근데 일단은 완성된 속도가 빨라지기 전까지는 TSMC하고 따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부터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의 대망과 한국의 집중을 우려를 해서 분산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공장 짓는 것도 짓는 거고 일본이 강하게 부각받고 있잖아요. 일본을 전공정 쪽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조금 더 포지션을 주고 동남아 쪽은 후공정 쪽을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데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은 계속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버블링 상황에서의 약간의 막고 싶었던 거고 실질적인 펀더멘탈적인 상황은 크게 바뀌는 건 없다. 다만 인텔과 마이크론이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고 그 인텔과 마이크론의 상대적인 경쟁이 되는 업체들은 약간은 좀 모멘텀이 약화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인텔은 일단은 경쟁이 되려면 5nm, 3nm을 일단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적어도 1, 2년 난에는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그동안 많이 쫓았기 때문에 5nm급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에 내겠다는데 일단 내고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냥 애플이 바로 여기다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수출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늘어나는 속도 아까 말한 전통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쓰면 이 수요가 저는 더 크게 늘 거로 보거든요. 지금은 기대가 조금 빨랐던 거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하는 거에서 핑계가 나온 거지 펀더멘탈은 다를 거 없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나 AI나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결국은 최근에 16일 날 워싱턴포스트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트럼프 측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가 뭐냐면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AI를 적극 개발하고 투자를 한다. 예전에 맨하탄이 원폭 만드는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라고 하더라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바이든 정부를 싫어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 들어서서 약간 AI라든가 실리콘밸리에 대한 규제들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나가기도 했고 일론 버스크도 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나 반도체나 이런 쪽이 규제를 약간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좀 풀어주는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한두 달 정도의 쏠림의 해소 정도지 이거를 뭔가 근본적 변화라고 볼 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좀 이렇게 레토릭을 강화해가지고 TSMC라든지 이쪽에 뭔가 협상권을 자기네들이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 사실 근데 본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확 삭금한다든지 그런 임팩트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인텔하고 TSMC에서 상대적으로 인텔이 조금 더 가고 TSMC가 덜 가고 아까 마이크론이 좀 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사춘도 이런 거에 미세 조종은 좀 있을 수 있죠. 그 안에서요. 근데 그것들을 위로 기반으로 하는 팻니스 회사들은 사실 거의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팻니스 회사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오는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만에 둬야 될 것들을 미국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될 테고 근데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게 미국 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더 될 거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유럽은 어떻게 나올까요? 유럽도 더 강화를 하겠죠. 중국은 더 강화를 하겠죠. 물론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가는 거를 막긴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막힌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과연 중국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이외에 많은 노력을 할 테고 만약 극단적으로 중국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생각들이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다더라도 미국 내의 공장 증서를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안 가면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공장을 더 엄청 세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납품하는 업체들은 어차피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하이닉스나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소재 장비 회사들한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죠. 리쇼어링이 좀 더 강화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툴에서 트럼프가 법인세도 10매 퍼센트로 확 낮춰준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실제로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한테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리콘밸리는 IT 업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공화당 쪽에 대해서 더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와 관련돼서 당연히 트럼프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우호적으로 가잖아요. 충전소 같은 경우와 관련돼서도 테슬라가 민주당 정부의 규제나 이런 거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자동차 노조들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건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푸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텍사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미국에서 1등주가 됐거든요. 캘리포니아를 제기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력망에 대해서 텍사스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했고 전력과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율성을 되게 줬어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여전히 석유나 찬용가스의 중심지기도 하지만 전력망 투자에서도 미국 내에서 가장 크고 태양광 발전도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나 자율성을 풀어놨을 때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텍사스 버전판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재생에너지가 됐건 AI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우리가 이제 꼭 부정적으로만 볼 요소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라든가 전기 같은 거를 신재생이나 이걸로 다 극복할 수 없고 석유를 한다고 해도 석유로 100% 가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풀어주고 이걸 열어주는 방식이 결국은 모두한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